기다려 기다려 흠! 어 뭐 덜 오 좋아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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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남지 않았어 아 얘를 자꾸 소환해 이 대가리 없는 놈이 죽였다 얼마 남지 않았어 좋아 좋아 몇 많이 남았죠? 3마리 남았습니다 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3마리 뭐 다 안지 다 한거죠 좋아 님 때문에 너무 외비 깜깜해요 야 이거 언제까지 이르는거야? 그 저주는 안풀려요 님이 물약을 먹을때까지 야 근데 내 덕분에 뭔가 좀 뭔가 새기말 갖고 좋잖아요 그쵸 굉장히 안좋아요 어 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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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그거 잡으면 한마리 자 태어나면 태어난다 태어난다 엉옇 암살 아 좋습니다 자 왼쪽에 전 먹고올게요 문이 안열렸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런데올 때 문 닫고났어요 문 닫고났어요 문 닫았어요 아 데미지가 너무 부졌어 아 오케이 죽였다 좋아좋아 이제 방독해서 생겨 이씨 갑시다 오케이 아 와버렸다 자 그레이트 소드 그레이트 소드 와 다시 야 이거 날개는 뭐야 날개 스크롤 오브 몬텐션 이거는 뭐 그냥 뭐 가시같은거 무시하는거 같아요 오 좋네요 좋아 오 그레이트 소드 그레이트 소드 어 뭐야 이런 애들은 체력이 많아서 암살을 해줘야되요 어우 그러네 오 뭐야 외눈박이녀석 적절했다 자 어 님 님 됐다 어 뭐야 아니 가시 비우지말라니까 아 저기요 가시 무시해준다면서요 아니 님 그거 안먹었잖아요 스크롤 먹었어요? 먹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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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은 뭐지 어 바염 바염 오 오 오 데미지마라 오 그레이트 소드 오 리치바라 와 impressed 요 요ically 우와 저와 꼬자잇뚱불야 이거 친구 없게생견녀석 조심해 안녕하세요 에야 UC 어 저거 뭐야 이불 어 이거 얼굴 좋은 핵 혹빵찾 어디 뭐야 군만도 좀 생겼네 아따아따아따 위험해 굉장히 위험한데 어우야야 헐 퍽이야 아 깜짝이야 죽은줄 알았네 자 나 죽겠다 어 뭐야 야 하수인아 야 이 강철 뭐야 강철기사 야 터져 죽었다 어허허허 강철기사 큰일났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얏 얏 저 내가 강철기사를 막아주고 있을게 야하하하 이상하게 도롱룡나다 도롱룡 하이 뭐야 이거 어디 어디 쟤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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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롱룡 도롱룡 아 이 강철기사 도롱룡 죽이지 얘는 어떻게 잡지 진짜 얘는 나법도 안들어가 오케이 erlebt sino 마구마구 요? 예 어엉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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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제가 문 꺼놨어요 여섯마리 여섯마리 다섯마리 네마리 알겠습니다 오 가보시다 가보 드세요 저거시면 저는 못먹으니 저기요 네?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얼어있네 이거 어휴 아 이렇게 점프구나 됐다 이제 이제 알아서 할게요 아니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어요 가끔 행위일 수도 있잖습니까 네 아 제가 밀게요 알지마 좋아 좋아 오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Ya! 어흑 어흑 지금 공중부의안하고있고 었으 그흐흐흫 이 시이칼 와봐 와봐 템 먹으러갑시다 여기 템있어요 내가 아까 아무 안먹은거 있거든요 어 드실뻔했네요 저거 못먹는거 아니 아 이거요 statute이요 저 위에있는건 저게 바바리한테 안입어지거든요 농랑하는거 아닙니까? 제대로 바바리는 하래요 아 이 신발이 날라댕긴다고? 우와! 야 전방에 와봐 전방 와봐 전방에 어 이거 피라미드잖아 텔레포트 먹지 않겠습니다 야 용이라 용용용용 야 어두운게 낫죠 밝으면 안좋습니다 어휴 체력 몇이에요? 저요? 45요 45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체력 일부러 적기만해서 잘해보이는 척은 지금 어디서 지금 저를 이용해서 게임 이미지로 올리려고 합니까? 암살 좀 합니다 좀 암살은 무슨 암살 치즈피자세요? 어 뭐야 암살 치즈피자라뇨 일단 철아야되 어허우 내꺼야 아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 성적 왜 안나옵니까? 저기서 아 이 몹은 왜 이렇게 안죽는거야 이거 성적 왜 이렇게 안나오지? 좋아 어 뭐야 이 몹이 작아졌네 흫 몹 아니구요 몹 몹 아니구요 어 아 몹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뚜루루루루루 어허우 미친 야 좋아 데미지는 그대로다 바발량이 너무 작으니까 어색해요 오케이 일단 체력부터 어 좋아 내꺼 헤헷 참물 엇 어허우 아防의 раб 아 아닙니다 아 sean 어허웨 오케이 오케이 어허우 오케이 어어 좋아 어 MATT 오!! 어흫! 나 키리스타가 안 보여 야 야 여기 마지막 타이다 오케 오케 빠지고 빠지고 오케 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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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오케 좋아 наб 저기요 아 저기요 저기요 마지막이었잖아요 아 맛만 보라고 기대하는 맛만 보라고 별거 없네요 드세요 그거 먹으면 작아지는거 풀리니까 됐다 갑시다 오케이 이거 언제 마지막이야 이제 아마 보스걸요 최종보스 이게 이제 아니네 한번 느껴야 되네 어디 고딜 예 고딕체 모르세요? 고딕 영화도 제목 아닙니까 오케이 스크롤 나오면은 저한테 주시면은 저주 푸는 스크롤 드릴게요 안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조씨 어 뭐야 깜깜해서 살 수가 없네 아 뭐야 이거 무슨 거기 던파 아닙니까 관 그 여자 뭐라 저 그 어 어 어 킹 밑에 있는데 얘들 네? 어둠의 킹 또 있었는데요? 뭐라더래 얘네들 그라카라 그래 그라카라 같은 쟤깨들 봐놓으셨나요? 기억이 안나네 아 여기 얼음이요? 예 얼음과 그 불이요 아 저기요 이건 제가 제꺼라고요 제꺼에요 아 제꺼였네요 이런 먹어주고 상점 왜 없어요 상점이요? 전 지금 돈이 100원입니다 나왔네요 여기 상점 어 뭐야 아이언맨 비디오 시발 야하 어 나 기준이 올라갔어 야 저 뭐야 저 캡시맨같이 있네 야 뭐야 야 죽여주세요 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 대가리는 뭐야 이거 잠옷 잠옷부터 잠옷 바로 자 두 마리 잡았어 으어어 뭐야 어허허 으흐흐흫 얼굴 난리에요 죽여달라니깐요 어허야 데미지 한대 받고 죽었어 아 어떻게 두 마리 닫아두고 나보고 거기서 때리면 돼요 리치돼요 자 이거 잡고 있을게요 잡고 있을게요 들어오세요 어 좋아좋아 거짓말자 제 팩도 있습니다 3대밀 좋아 이렇게에요 이거 잡아준 것만으로 좋은거지 않습니까 그거 luck 아버님 이거 CC 깜짝 SC בד sieará 그거에요 아까 님이 먹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밖에 공격 못하는 그 나왔죠 신발 who 신발 아니에요 오우 자 8마리 남았어요 여덟마리 자 힘내주세요 그렇지 아 어떻게 비킵니까 저는 때려주세요 좋나 얘는 잡을때 맞지 아이템은 좋은걸 하나 줘야겠다 진짜 아 자 6마리 남았어요 힘내주세요 밑에 조심해 주시구요 여섯마리 남았어요? 이게 뭐 이상한 슈퍼맨인데? 아 뭐야 얘네 그렇게 못생겼잖아 맞아 우린 천재 미소남이네 예? 미소남? 연이요? 연은 요기죠 미소남이죠 미소남 천재 미소남 음 된장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 그참 자 이거 거의 마지막 스테이지니까 여러분들 힘내주세요 아니 님만 힘내주세요 오케오케 자 한마리 남았습니다 한마리 어우야 화끈하네 됐다 오케이 태양기농 휘린드 야 날씨 요즘 춥지않냐? 춥다구요? 오늘 춥지않냐? 예 오늘 바람이 좀 새겨물더라구요 그래서 힐인다 크으 여기서 딜 다 넣었네 어 뭐야 이 빠꾸든 야 지금 그거 생각나지 않냐 슈게소에서 파는 그 뭐냐 아 아흐흐흐흐흨 슈게소 파는 그 뭐지 아 기억이 안 났네 아 야야야 죽어 간다 어 야야야야야 왕감잠 말고 호두과자 거 호두과자야 저기 호두과자에요? 네에에에 어우 야야 죽어가 어우야 죽어 뭐지? 죽으! 어! 야 죽었어! 괜찮아 이따 죽여 이따 죽여 이따 죽여 이따 죽여 이따 죽여 자 죽여 죽여 얘들아 집에 괜찮아 아 야 어린애들이 많았는데 아 이따 죽이지 계산이 안되세요? 네 많이 안됩니다 얘네들 그렇군요 자 일단 그래도 여섯마리 남았네요 어! 우와! 야! 우와 뭐야 야 근데 이 뭔데 데미지 왜 이렇게 났냐 이거? 리퍼 어! 언데드에게 50% 데미지가 더 들어갑니다 리퍼아 소울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왼쪽은 뭐에요? 왼쪽은 어 정글러 쪽인데 이게 미사일이 3개 뭐 엄청 여러 방향으로 나가요 오 좋은 데미지가 약해진다는거 리퍼 괜찮은데? 갑시다 그냥 50만원짜리 된다 저게 아님 따라오지 마세요 아님 때문에 맵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런다구요 아아아아 이거 뭐에요? 이거는 석상인데요 건조면 저주받아요 흐흫 어이구요 뭐야? 헉! 저주가 풀렸네 뭐지? 내가 먹으면 안됐었는데 아 뭐야? 왜 본인이 드십니까 아아 여섯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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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 아 이렇게 많이 나와야네 자 이런 자자분 제가 태어납니다 제가 태어나면 태풍 불러드릴게요 F5 그 크기로 오케이 오케이 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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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지금 네마리를 지금 얻고있다고 자 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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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보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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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어어 얘네 언데드지 얘네 데몬이죠 그거 언데드안 데몬과 언데드는 다른겁니다 언데드는 체력표시가 초록색이에요 저 일단 데몬 저 리퍼 사러갈게요 네에 돈 되세요? 아 돈 100원이 있답니다 예 다녀오세요 알겠습니다 마중위 안해줘요 아 지금 이 맵이 너무 밝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리퍼 샤베엄 샤베엄 샀습니다 어 안샀스 샀습니다 가볼까요 라바 라바토리 이제 슬슬 보스 스테이지네요 아 이게 마지막입니까 아 이거 뽀개 될거 같은데 이거 빨리 오세요 오 뭐야 이거 뽀개 될거 같은데 이거 자 갑시다 보스가 벌써 휘딘드를 돌고 있어요 호오오오오오오오 얘 보스야? 네 어 뭐야 얘 최종보스라고? 아니에요 근데 이게 최종보스 변신하기 직전인데 오 나 짱쎄다 나 뭘 다잡았잖아 저도 여기 다 죽였어요 이제 변신을 할거에요 지가 어 뭐야 어 더러워 못해요 어! 죽게요! 가락기 안에서 어어어어 아 잠깐만 어유 어유 뭔 나야 임마 아니 뭐 원거리가 없기 때문에 아유 으어우우 저 죽어갔는데요? 한킬 그걸 왜 때려야 그거는 어 딥이 들어와요 지금 이거 어어 흐리흐리흐리흐리 오 이거야야야야 아 잠깐만 아 아깝다 형아 죽었어요? 아 쓰러진 것 뿐입니다 자 걱정마세요 제가 여기 가뒀어요 가뒀어요 어 내가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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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오오오오 어 뭐야 왜왜왜 다운패턴이 한 번 더 남았어요 날에 등기네 오케이 이 빵 드세요 빨리 피자도 듣고 예 자 다음패턴 아홉마리 남았는데 어 뭐야 지금 안살아나요 아직도? 저 왜 안살아나죠? 어 뭐야 신신이 뭐야 뭐야 아 이거 그거 타실거에요? 저는 빗자루 타도록 하죠 아니다 말타야지 뭐야 이거 북북이 뭐야 기다려봐 아이템 빨고 가야겠구만 갑시다 어 나 퇴원하게 된거 아닌가 오오오 뭐야 아 님 때문에 안보이잖아요 이게 맵이 잘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데몬으로 야 무슨 텐가이 됐는데 텐가이? 저는 근데 미사일 면역이기 때문에 어 달지랄 어 나 죽겠다 죽으면 안되는데 야 걱정마 내가 다섯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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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가이네 진짜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자 여기 미사일 면역이기 때문에 못 깰 수가 없어요 이거 좋아 좋아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좋아 태어난다 다 맞으면서 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저는 왜 미사일이 안나가요? SS 아 SS구나 꾹 누르고 있으면은 쭉쭉 나갑니다 제가 미사일 다 막아줄게요 앞에서 오오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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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에요 저거 아 체력이구나 체력 체력 어휴 어휴 아이 쟤야 다 맞아준다구요 죄송합니다 원래 맞는건 제 역할이다 보니까 좋아 아니 맵이 어두워서 잘 안보여요 어휴 아 님때문이잖아요 그거 또 쟤 저 때문입니까 또? 저주잖아요 저주 걸려줘 계속 만든다 一個 어어어 우왁 잡았다 selves forum dedicated 오후 어 나이트 끝 아 너무 쉬운 스테이지를 너무 힘들게 했겠네 아 끝이에요? 네 이렇게 허무합니까 이거? 네 다음 난이도에 도전을 해야죠 이제 저 여기 뭐 캣스테이 연락됐나? 어 어세신 열렸네요 어 어세신이 진짜 최고로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게임은 어세신이 최고입니다 배틀메이지도 열렸는데요? 배틀메이지도? 해보세요 이게 왜 좋은거에요? 어세신이요? 배틀메이지도 배틀메이지도? 모르겠는데? 배틀메이지도는 그닥 그래요 아아 여기는 뭐하는데요? 여기는 연습용 해골 바가지를 같이 놓는 곳입니다 그러네 얼굴 막 튀기 뭐 있네 근데 이 게임을 몇시간 하는거야 도대체 별로 안했데요? 아 그래요? 볼때마다 이거하고 있던데요? 이미 아이작 하는 것보다 덜했어요 그건 비교할 수 없죠 아무튼 별로 재미없는 재미있는 게임은 아니었어요 그죠?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취향이 참 이상하네요 내리세요 앞 내나니까 소음 아니 지금 뭐 하늘에 대해 경배중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 근데 별로 재미없었네요 그쵸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이런 재미없는 게임을 맨날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밌는데 뭘 진짜 저 넌 진짜 너무 기대가 컸나? 아이작처럼 진짜 템 조합이 있고 막 템 멍청 많고 많이 먹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템 조합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 별거 없었더라구요 딥이 자꾸 이상하게 처먹으니까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니가 다 먹었잖아요 어 이상하게 저주에다 걸리고 뭐 알지도 어? 저주 풀 생각은 안하고 떨지마 아이씨 아이 에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네요 다음에는 다른게임으로 만나요 이 게임 다음에는 절대 안할거 같은 느낌인데? 네 다음에는 절대 안할거 같네요 수고 했어 네 빠이 아 오늘 대머리네 아 뭐요? 아 너 오늘 대머리나 와라 님 대머리라구요? 아 아닙니다 아 수고 빠이 아 아 정말 쓰레기 게임이었습니다 아 이떤 게임을 왜 했는지 차라리 그냥 모래날걸 그랬습니다 이거 구르는게 없잖아 아 아 정말 최고의 쓰레기 게임이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진짜 저랑 안 맞는 게임이었네요 이건 뭐야 이 비틀메이지 정말 재미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게임이었습니다